공모주에 대한 투자 열기는 식지 않고 있지만 상장 후 주가는 싸늘합니다. 상장날 급등하는 주가에 단타식 투자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인데요. 김연정 기자입니다. 올해 첫 대여로 꼽혔던 APR. 희망 공모가 최상단을 넘어선 25만 원의 공모가를 확정하며 증시 입성에 나섰지만 현재 주가는 공모가 하단을 밑돌고 있습니다. IPO의 성공과 주가의 향방이 엇갈리는 겁니다. 올해 IPO에 나선 기업들의 수요 예측 결과는 전부 흥행. 수요 예측을 진행한 기업들의 공모가는 모두 희망 범위 최상단을 뚫었습니다. 하지만 상장 후 분위기는 정반대입니다. 올 들어 코스피와 코스닥 상장에 나선 기업들은 총 15곳. 이 중 절반이 공모가에도 못 미치는 가격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공모주 상장 당일에는 가격 제한폭이 400%까지 오른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보통 여기서 단타를 많이 치게 돼요. 이게 공모주 자체의 밸류이션 때문에 들어가는 게 아니고 그냥 그날만큼은 대회라고 보시면 돼요. 단타 대회. 스펙을 통해 상장에 나선 기업들도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 1월과 2월 각각 상장한 한빛 레이저와 SP 소프트만이 시초가 대비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다만 직상장이 어려워 스펙과 합병을 통해 우회 상장을 결정한 만큼 주가 부지는 예견된 결과라는 평가도 나옵니다. 합병의 성공에 상장에 이르더라도 실적이 주가 부양을 뒷받침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다가오는 상반기와 하반기에는 IPO 시장의 초대형 대여들이 등장합니다. 다음 달 상장을 앞둔 HD 현대마린 솔루션에 이어 K-뱅크도 출격할 예정입니다. 최근 SK 에코플랜트도 몸값을 낮춰 하반기 상장을 예고했습니다. 조단위 대여 등장에 시장의 관심도 쏠리는 만큼 단기 차익 실현을 위한 과열에 대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머니투데이 방송 김현정입니다.